여기 보면 스님도 아이폰 쓸 수 있나요? 제 아이폰이 12에요. 12 플러스고 저는 저만의 룰을 만들었어요. 처음 출가해서 3년 동안은 핸드폰 없었거든요. 근데 3년 지나니까 풀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3년 뒤에 핸드폰을 사는데 지금까지 브랜드 뉴 새 핸드폰을 산 적은 없어요. 근데 저만의 룰을 만들었어요. 어떤 게 가장 가성비 갑인가. 불교는요. 무소유라고 생각하시잖아요. 그렇죠? 그게 무소유가 아무것도 안 가지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.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괴로움이 없어요. 내 거란 생각이 없으니까. 근데 아이폰도 저만의 룰을 만들었어요. 뭐냐면 딱 3년 된 중고를 사는 거예요. 그럼 이게 보니까 180만 원인가 150만 원인가 그런 건데 제가 이걸 얼마에 샀냐면 45만 원에 샀어요. 그러니까 딱 3분의 1이죠. 괜찮죠 이거. 그래서 제가 3년에 한 번씩 아이폰을 바꿔요. 핸드폰은 3년에 한 번씩 바꾸고 3년에 한 번씩 바꿀 때 전에 아이폰 있죠. 쓰던 거. 그거를 청년들 중이나 누구나 갖고 싶은 사람에서 줘요. 그래서 스님도 아이폰을 사용할 수 있다. 당연히. 다만 내가 물건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점점 이상해져요. 그래서 무소유란 내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거에 집착하지 않는 거다. 그렇게 되면 마음껏 좋은데 잘 쓸 수 있다. 저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. 좋은데 많이 쓸 수 있게. 여러분들도 돈 많이 버세요. 돈 많이 벌어서 좋은데 많이 써주세요. 아셨죠? 네.